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되요 그러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빵식이 tv 빵식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죠 이 법치주의의 핵심은 명확하게 규정된 법에 의해서 국가 권력을 제한 및 통제함으로써 자의적인 지배를 배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은요 명확하게 범죄를 저지른 권력자들은 치외법권이라고 해야 됩니까? 법 위에서 놀고 자빠졌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죄를 짓고도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 반대로 죄가 없다 하더라도 법 기술자들을 내세워 법을 가공하고 조작해서 범죄자를 만들어버립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진 덕에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우리가 8년 전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이자 현직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법 기술자들의 온갖 조작 날조로 탄핵이 되고 구속이 되는 걸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탈탈 털어도 범죄를 입증하지 못하다 보니 법전에도 찾아볼 수 없는 경제 공동체로 마치 뇌물을 받아 먹은 것처럼 프레임을 짜고 더 나아가서는 묵시적 암묵적으로 청탁을 했다 뭐 이런 정신나간 짓거리를 했던 박용수 특검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로부터 엄청난 돈을 받아 먹고 심지어 자신의 딸까지 애비 잘 둔 덕에 수십억 원을 받아 먹고도 어떻게 하든지 법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까? 또 요즘 문재인의 딸과 사위가 이상직에게 뇌물을 받아 먹은 것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사전에 이상직으로부터 월 350만 원의 월세를 받아 먹고 문재인의 사위 서씨는 태국의 자회사 타이 이스타젯이라는 유령회사 페이퍼 컴퍼니의 전무이사로 억대 연봉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고 중진공 이사장직을 선물했고 1년 후에 빗자루를 꼽아놔도 당선이 되는 전주을 지역구의 국회의원까지 만들어줬죠 명백한 사전 뇌물 및 경제공동체에 의한 뇌물죄를 지어놓고도 이 건에 대해서는요 문재인은 이런 방구 말 한마디 못하고 자신의 가족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두 달 전에 김영철 검사의 모해위증교사 누가 덮었습니까? 이런 무지막지한 범죄를 은폐해준 놈이 자신의 가족을 수사한다는 검사를 탄핵하겠다 검찰개혁이다 또 이딴 먹먹이 같은 수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과 현재 8년째 복역 중인 최서원씨가 얼마나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얼마나 잔혹한 피해를 입고 있는지에 대해서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소상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억울하게 탄핵이 되셨던 날은 2017년 3월 10일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최종 선거는 2021년 1월 14일 오전 11시 20분경 대법원 법정에서 있었고요 민유숙이라는 대법관이 피고인 박근혜라는 이름을 거론한 뒤 검사에 상고를 기각한다 이런 단 한마디의 말로 선거를 끝내버립니다 선거에 걸린 시간은 고작 1분 남짓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은 막을 내렸는데요 니들은 끝났다고 생각해도 우리 애국우파 국민들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선거가 내려지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아온 건 수십 년의 형량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식이 TV라도 끝까지 조작 탄핵 사건에 대해서 팩트를 근거해서 반추해 보겠다는 겁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언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소원 씨와 함께 미르제단과 K스포츠재단을 만든 뒤에 출연금 명목으로 기업 회장들로부터 무려 774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자다가 옆 사람 다리를 긁고 있는 허위 보도를 뿌려대면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수십 년 정치를 하면서 청렴하다는 건 삼척 동자도 아는 부분이고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과 유경재단 등이 버젓이 있는데 뭐 하려고 재단을 만듭니까 아무튼 이런 언론사들의 허위 보도를 근거로 수사에 착수한 김수남, 이영렬의 특수보는 탄핵소추안의 국회 표결을 앞두고 느닷없이 대통령이 최소원과 안정범의 공범이다 이렇게 충격적인 내용을 발표하게 되죠 하지만 대통령과 공범이라는 최소원 씨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그 어떠한 증거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최소원 씨에게 최초로 적용한 혐의를 보시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강요, 강요 미수를 걸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김수남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입니다 은혜에 대한 보답은 배신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할 점은 뇌물을 입증하지 못하다 보니까 최소원 씨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강요, 강요 미수를 걸었는데요 최소원 씨가 공직자입니까? 직권이라는 건 공무원이나 법인 같은 기관이 그 지위나 자격으로 직무상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강요, 강요 미수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어떠한 근거나 증거, 입증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국정농단 행태를 말도 안 되는 직권남용과 강요, 강요 미수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의유를 했고요 헌법재판소 역시 그러한 검찰의 공소장의 논리를 근거로 대통령을 탄핵했던 겁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김수남의 특수본이 수사를 하다가 박지원 영감이 섭외한 박영수라는 놈의 특검이 발족이 되죠 김수남의 특수본의 수사 결과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특검에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박영수 특검은 국정농단 사건을 최소원과 경제공동체 관계인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재단출연금과 정유라 승마지원비 등을 뇌물로 엮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농단이라는 하나의 사태에 대해서 특수본과 특검이 적용한 법률적 평가가 상반된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두 개의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어받은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머리를 굴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결국 김수남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은 자기들이 최초의 수사했던 결론을 내동댕이 쳐버리고 박영수 특검의 논리를 따라갔던 거죠 즉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 씨를 공범으로 적시하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탄핵이 불가능하다 지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도와주면서 그 대가로 재단출연금을 받아 먹었다 이런 논리로 따라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검찰의 꼼수가 장렬하게 되는데요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서두에도 제가 언급해드렸다시피 검찰은 만약 법원이 특검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할 경우를 대비해서 법원의 판결이 무죄로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아무튼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할 것을 대비해서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와 함께 2중, 3중으로 대통령과 최서원 씨를 엮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대통령 탄핵 사건 판결문을 보시면요 무슨 상상적 결합이니 일부는 무죄고 일부는 유죄고 유죄문 유죄고 무죄 무죄지 2탄 판결문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판결문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판결 내용을 풀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예를 들어서 만약 법원에서 직권남용이 무죄가 나올 경우에는 강요나 강요미수를 유죄라고 씹으려 놨고요 직권남용이 유죄로 나올 경우에는 강요나 강요미수를 무죄라고 하는 식이라는 겁니다 무슨 자동차 타이어 빵고 나서 스페어 타이어로 가라 한마디로 무차별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범죄 혐의를 세분화 시켜놓고 그중에 단 한 개라도 걸리면 된다 마치 별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재수감을 시켰던 것처럼 수사기법이 너무나 단순하고 파렴치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 뇌물을 받아 먹은 것처럼 전 언론사들이 떠들어 댔었고 일단 말 같지도 않은 찌라시 보도를 근거 또는 가공했던 검찰의 발표와는 전혀 다르게 정작 헌법재판소에서는 뇌물은 쏙 빠져 있었다라는 점 왜? 받아 먹은 게 없으니까 검찰이 입증을 못 했으니까 그렇다면 2004년 노무현 탄핵이 기각됐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각 사유가 뭐였습니까?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면 뇌물 정도는 받아 먹어야 된다 노무현이가 직접 뇌물을 받아 먹은 게 없다 그래서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노무현과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다른 판결이 나왔을까요? 이런 하나 받아 먹은 사실이 없는데 입증도 못 했는데 증거도 없는데 그리고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서 받았다는 출연금 770억 원이 대통령과 경제공동체인 최소원이 사적 이익을 도모해서 받은 뇌물이라는 그런 혐의는 결국 아무 죄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즉 무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안정범과 서울체대 사기꾼들이 벌인 사기 미수사건입니다 이런 점들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최소원 씨였다는 거예요 최소원 씨가 미르케이스포츠재단의 주범처럼 이렇게 당시에 떠들어댔지만요 당시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를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 최소원 씨라고요 또 태블릿 PC 역시 조작된 사실들이 필적 감정이나 과학적 포렌식 감정으로 싹 다 밝혀졌고요 심지어는 한동훈이 법무장관 할 때 최소원 씨가 니들이 하도 내 거라고 하니까 어디 포렌식 감정이라도 해보자 라고 태블릿 반환 소송을 진행했는데 1심에서 최소원 씨의 승소 판결 후 태블릿 돌려줘 그랬더니 한동훈이 뭐라고 조동와리를 나불나불댔습니까 그리고 무슨 근거로 항소를 했습니까 이 태블릿 PC는 최소원 씨께 아니다 최소원 씨께 아니래요 그럼 왜 집어넣은 거야 김한숙 거를 최소원 걸로 온갖 조작 날짜로 구속을 시켜놓고 검증하겠다고 반환 소송해서 승소를 했는데 법무장관이라는 놈이 항소를 하고 법의 심판을 못 믿는 거야? 불복하는 거야? 또 그 근거를 최소원 씨께 아니다? 자 그럼 뇌물죄도 아니고 태블릿 PC로 국정농단한 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이유로 최소원 씨를 8년이 넘게 감금을 시켜놓는지 한동훈 내놈이 먼저 한번 밝혀보길 바래 먼저가 아니라 네가 조작을 한 거니까 또 삼성과 엮였던 부분도 결국 모두 무죄가 났고요 이 모든 것이 언론에서 제기한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애초부터 뇌물죄가 아니었던 거고 오롯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해시키기 위한 선동이자 모든 것이 꾸며진 또 가공이 되어왔던 혐의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원 씨는 좀 억울하게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해시키기 위한 일종의 재물이라고 감히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해석이 불가합니다 이야기를 해봐 왜 8년 동안 풀어주질 않고 있는 건지 살인을 저질렀냐? 여러분 앞으로 이 문재인 일당들의 폐약질을 발본세곤에서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게 하려면요 이들이 그동안 어떤 짓거리를 해왔고 또 어떤 식으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렸는지 단순히 문재인의 딸 문다이가 매덕받아먹었다? 사위가 매덕받아먹었다?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진실을 우리만 알고 있어야 될 게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에 또 앞으로 지방선거, 대선에서도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저들과 싸울 수 있기 때문에 빵식이 TV는 목숨을 걸고 앞장서서 이 위선의 시대를 무너뜨리고 맑고 깨끗한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하면서 진실을 알리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은 빵식이 TV가 힘을 내서 진실을 알릴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